저의 그중 그거 하나 쳤는데 이게.. 어우 땀이 나는데.. 땀이 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브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름이 확실하게 온 거를 알 수 있는게 이제 화면에 잡힌 병호 선생님의 얼굴에 얼마나 많은 땀이 맺혀 있느냐 선생님이 얼마나 무기력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얼마나 연주 중에 미스노트가 많이 나느냐 뭐 이런 것들로 판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름이 오면 올수록 인중과 콧잔등에 땀이 방울방울 샘솟고 표정은 무기력하며 굉장히 기타 치기를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한 10년째 거의 보고 있죠?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수용복 에디션을 또 하고 오셨길래 저도 오늘 거기에 맞춰서 오늘도 이거 입고 오실 줄 알고 아 기가 막힌 저도 이제 그 작년에 저기 어디죠? 그 워터파크 중에 유명한 데가 캐리비안베이 말고 또 한 군데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 오븐진 플레이트 것도 있고 저기 거기 어디야? 스키장 옆에? 대명? 대명 거기 오션월드 오션월드 앞에서 산 수영복이거든요 이게 반바지냐 수영복이냐를 판별하는 그 기준이 그 안에 그 그물이 있느냐 없느냐 아 속옷을 입은 채로 안 입은 채로 입어도 되면 수영복이거든요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안에 그물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물이 있는데 그것도 더워요 그래서 저 다 떼어버렸어요 그물을? 아 그물을 떼어버리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름맞이 수영복 에디션으로 오늘 여러분들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수영복 에디션을 입고 온 이유는 그 몇 주 전에 이인우씨가 한 거랑 똑같은 저기 강인이가 입은 바지가 이런 거 있었는데 저기 우리 최진영 피디가 입은 반바지 같은 거 있었는데 빨았더니 이것만 말라 하하하하하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청바지를 입고 왔더니 네 어디 가냐 어휴 쫙도 입고 오셔 반바지를 다 빨아서 이것만 말라 네 그쵸 빨리 마르는 걸 입고 오는거죠 네 수영복 밖에 없나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기다가 이제 깔맞춤을 하느라 이 아래쪽도 물놀이 신발 이게 이제 워터슈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 다 빠지고 그리고 여기 밑에가 이제 미끄럼 방지 돼서 수영장에서 이제 이렇게 신고 다니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물놀이를 갈 수는 없지만 어 우리가 저기 비가 오니까 빗놀이라도 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빗놀이 가자 빗놀이 가자 그러네요 네 빗놀이 어 그 네 뭔가 약간 또 빗놀이라고 하니까 약간 빗노름 같기도 하고 좀 무서워지네요 빗잔치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 사이시옷입니다 지윗받침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빗을 가지고 뭐 하는게 아니고 비를 가지고 뭐 하는거에요 네 팬더젠팬의 클래식 육궁 재즈마스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리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만원 139만9천원 가격대가 좀 올라갔죠 근데 이 재즈마스터가 음 1팬으로 오면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게 좀 기대가 돼요 사실 스트레쉬나 텔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뭐 뭐 예전부터 좀 쳐왔던 그런 경험으로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재즈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1팬이 이러하다 라는 어떤 그 레퍼런스 자체가 안잡혀 있거든요 머리속에 그 재즈마스터 같고 서프 뮤직 같은거 많이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소리에 맞춰서 나오잖아요 미제는 네 그렇죠 이게 딱딱 끊어지는 소리 네네네 맞습니다 일제는 안 끊어집니다 아 그냥 그럴듯합니다 아 네네네 좀 경박한 사운드가 없고 그냥 음 고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네네네 딱딱 끊어지는걸 네 네 그러니까 그 서스틴을 펴 바른거죠 이렇게 그러네요 네 잘만 좋네요 펴 바르는거 좋아하죠 네 그 좀 또 어 서프 뮤직의 그 느낌 어떤 딱딱하고 툭툭 끊어지는 그 느낌에서 약간 보드라운 느낌으로 살짝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그게 미국식 서프뮤직의 그 장착되어 있구요 너트너비는 42mm 신세틱 본넛입니다 지판 공유는 역시나 7.25 뭐 전모델 다 7.25인치 완전 어 브라운관 음 스타일의 그런 어 지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21 빈티지 프레시구요 재즈마스터 싱글코일 픽업 쓰리웨이 픽업셀렉터 원볼륨 원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리듬 리듬서킷 리듬서킷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이제 다 잘 아시죠 네 네 네 네 스페셋의 빈티지 스타일 어쩌스더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 장착되어 있구요 저게 이제 그 각각의 픽업 볼륨 그 이제 예 그 위쪽에서 네 리듬서킷 리드 리듬서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륨형인거죠 네 뭐 이제 해보시면 안 되는데 네 이따가 저희 사운드 모니터 할 때 저 서킷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주시죠 네 어 이건 크겠죠 가볍나 좀 103.5 103.5 103.5인데 무게가 가늠이 안 돼요 아까도 엄청 무거운데 아니었거든요 네 가늠이 안 되는구나 가늠이 안 되잖아 되는게 장마철에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43이요 하하하하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74 4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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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74 74 74 54 74 선생님이 더 가깝습니다. 역시 뭘 하려고 하면 안되죠? 추리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망했어요. 가장 심플한 게 맞는 게 맞는군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야 장마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지만 이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소리가 다 죽어요. 이게 볼륨이고요. 이게 톤이에요. 이렇게 해서 리듬에 치기 적합한 그렇죠. 보들보들한 소리 저 상태에서도 이제 셀렉팅 여기서 내리면 이 리드서킷으로 바뀝니다. 이 볼륨이 먹는 거죠. 볼륨 안 먹고 이걸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먹네요. 네. 저 서킷, 저 서킷 이렇게 논다고 생각하면 되죠. 내리면 이제 이거 다 먹고 네. 펜더에서는 이거 리듬서킷 리듬서킷이 생각보다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리듬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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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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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인 흐르면 어떨까요? 밴더 밴더 모게인 리듬서킷 리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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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오우 얌전하니 좋네 역시나 뭐 아니나 다를까 1팬도 재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차라리 좀 덜 락킹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더 독하게 락킹했으면 재성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더 독하게 기존의 기타보다 더 독한 버전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더 독하다고 그러면 아 그렇죠 1팬에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느낌과 굉장히 동떨어진 기타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뭐 예상 가능한 사운드였습니다만 역시나 재즈와 상관이 없는 재즈 마스터 사운드 잘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또 반주에다가 한번 붙여서 들어볼게요 마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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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텔레애쉬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오랜만에 김길도르님이 정선 한번 해주셨어요 현재까지의 무게대전 결과 승채님의 승률 1위 수성이 점점 어려워질 듯합니다 이누님과 승률이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승채를 계속 잡아먹어서 승채를 결국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재미있는 기록 이누님과 병호선생님의 언 8,9년간의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올해 무승부 기록은 이 두 분 사이에서만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에서는 단 한 번의 무승부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징글징글하네요 징글징글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88전 40승 48배 45.5% 3퍼펙트의 승률을 갖고 계시고요 제가 200전 94승 106배로 47%의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구나 너무 많고 좀 적으니까 45% 47% 46% 이래요 다 다 그 언저리 있습니다 어쨌든 김길도루님도 정말 이제 뭐 약간 어떤 통계에 대한 집착이 장난이 아니신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항상 즐겁게 이렇게 무게대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말하십시오 이 재즈 마스터 사가지고 아니 뭐 미디에 막 그 막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막 중고주 사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압니다 대부분 실망하셨을 겁니다 네 재즈가 마스터가 안되고 네 그리고 쓸 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적어도 세 개는 톤이 쓸만합니다 리듬서키트 좋고요 리듬서키트에서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가운데만 조금 코어가 없고요 아 피커풀이 좋다 피커풀이 좋다 네 네 네 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재팬 마스터 네 재팬 마스터 알겠습니다 재즈하고 큰 상관이 없는 기타이기는 하지만 굳이 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도 상당히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잘 정립한 기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재즈 마스터 아니고 재즈 맛 스타 이렇게 기가매치 재즈 맛 그 정도만 이게 재즈 마스터라는 이름이 잘못진 이름 같은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재미있었던 일이 계속 나오는거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네 울고 먹죠 네 그렇죠 이름 잘못진 노이즈 마케팅에 거의 뭐 원조는 원조 이게 그래서 이름을 잘 지었네요 결국엔 결국에는 잘 지은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점수 네 재즈 마스터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8.5 대 8.0 여러분 재즈 마스터도 지난 시간과 동일한 점수 여러 단계 비슷한 점수 같은 점수로 받아가네요 네 이것도 솔직히 좀 외관이 이쁘죠 이 정도면 이쁜거죠 기타 그렇죠 네 근데 뭐 미자랑 똑같이 생겨서 그런데 잘 만들어서 0.5점 더 좋다 소리는 뭐 그런데 네 소리는 뭐 그런가요 깁슨 통기타의 그거 있잖아요 송라이터 네 송라이터 전혀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관계가 없는 멜로디 메이커 네 멜로디 멜로디가 안나오죠 전혀 나오잖아요 뮤직 마스터 뮤직 마스터 할 수가 없죠 그게 더 과해요 차라리 재즈로 이렇게 뭐 구획을 좀 요렇게 하면 뮤직 마스터? 니가?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재즈마스터 때문에 재미난 일화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네 바꿀 생각이 없는 이 팬더의 어떤 고집과 이름 참 막 짓는구나 참 근데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쯤 와서 보면 잘 지웠던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뭐 국어선생님 김수학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 이름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특기 과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부르다보니까 정들고 이제 그냥 그런갑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한 재즈마스터 1팬 버전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1팬 지금 뭐 또 다음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모으는 중인데요 네 또 모아지면 길을 팍팍 모아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1팬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펙터입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즈 더블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типа